다 죽여! 김요한이 내놔라. 죽기 싫으면. 야. 남 선생 풀어줘. 나하고 양화 너 혼자 둘 다 상대할 수 있다고? 미모가 지칠려고 오는 기다 이 새끼야. 너 먼저 죽이고 나 죽이겠지. 안 그래? 다 나와! 셋 다 같이 있었냐? 오늘 다 같이 죽자. 양준 확보하세요. 그래야 양화하고 뒤를 칠 거 아닙니까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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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산 20층이나? 으아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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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산 20층이야? 으! 에이! 준아! 엄마, 빵에서 사람도 배 안 나. 와, 하다가라면 뜰까, 어? 이씨. 마, 뭐하노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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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저, 저, 미친놈 막아야 한다, 저거. 어? 으아, 으아,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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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랫! 아랫! 아아! 단순히 최장에서 끝나지 않고 회관을 타고 간쪽으로 원격전위가 된 겁니다. 원격전위라 하시면 보통 몇 개냐는 말로 따지자면 사기암이라고 보셔야겠죠. 쇼는 끝나버렸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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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